안녕하세요 심천잡스 입니다 오늘 제가 마실 술은 황감찰 이라는 막걸리 입니다 고원산자락 왕대찹쌀에 운곡의 바람이 빚어낸 전통 닭주 운곡도가 8도 750mm 입니다 여기 유통기간을 직접 쓰시네요 이 황감찰이 엄청 비싸요 9,900원이더라고 무슨 막걸리가 9,900원이랍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여기 보시는 심천잡스의 40와트 어마무시하게 무겁고 좋은 스피커의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큐 이렇게 전원을 두 번 누르면 꺼지고 한 번 누르면 켜집니다 오우 일단 소리 좋고 자 여기 이제 블루투스를 찾아야겠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'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's your name 아 이래서 설명서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 노란색을 누르면 x3 프로네요 여기 노란색을 꾹 누르면 페어링이 됩니다 이걸 몰랐네 페어링 오우 연결 됐죠 자 그럼 이제 음악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피드 스피커의 아무튼 자 이제 맛있게 맥주를 아니 막걸리를 먹겠습니다 오늘 안주는 암튼 음악이 나오니까 좋네요 디자인도 좋구요 사운드 우퍼와 함께 잘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음악을 들으면 되겠네요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